오늘은 총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에요. 경찰에 관한 윤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경찰 윤리 파트를 오늘부터 공부할텐데, 경찰 윤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먼저 첫번째, 우리 경찰관들에게는 아주 강한 윤리적인 잣대가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뭐에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첫번째, 우리 경찰에게 있어서 윤리가 왜 중요하냐. 윤리가 필요한 이유인데, 이게 필요성이에요. 시험에는 안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찰이 왜 윤리가 중요해요? 유혹이 많죠. 유혹이. 그래서 이제 융주점도 단속하고 범법자들도 단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윤리적으로 제대로 서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재에 나와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로는 이제, 경찰에 관한 부패인데, 부패를 막는 것이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부패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할거에요. 자, 이제 부패에 관한 내용 중에서 첫번째, 과연 부패의 개념이 뭐냐. 부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 경찰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뭐 다 똑같잖아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진단해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거냐. 그래서 원인과 그에 대한 반응을 공부합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부패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자, 이제 세번째로는 경찰윤리강령이라고 있어요. 경찰윤리강령. 자,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자, 표준이 되는 요구사항들인데, 이걸 경찰윤리강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할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제일 중요한거죠. 자, 이제 경찰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 법령들, 조문 내용들을 하나씩 볼텐데, 이 두가지예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요령하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자, 많이 나오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관한 법조문도 함께 공부를 할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파트로 됐는데, 됐죠? 자, 여기까지, 경찰윤리강령, 여기까지는 이론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 그 다음에 법령 파트, 여기서 이 법 두가지의 조문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공부하는 경찰윤리파트,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할 것 같은데, 이 경찰윤리파트는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됐죠?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됐죠? 뭐,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데, 결국 뭐냐면,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됐죠? 왜? 내용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 2분에서 나오면 내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온다는 건 뭐다? 사례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나왔는데, 사례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응용력과 적용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도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얘도 좀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됐죠? 자, 이제 올해 1차에서는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작년 1차, 2차 때, 다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법령에서 안 나왔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차 때는 법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뭡니까? 어제 PD 추첩 안 받니? 됐죠? 자, 여기에 검사 있잖아요. 우리 경찰이 검사를 접대했잖아. 유흥주의만 가서. 됐죠? 근데 검사들이 뭐야? 공수처 이제 만들어야 돼, 진짜. 됐죠? 만들었지만. 그래서, 자, 이 검사들이 이제 동료 검사라고 해서 봐줬잖아요. 됐죠? 그래가지고, 자, 다른 법 위반을 안 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갔는데, 그것도 한 사람만 기소를 했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즘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아무튼,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